와 진짜 오랜만에 반가워 나 호동류 있어 은근아 와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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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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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오죠? 하하 일단은 꼬키부터 하시면 돼요. 하나 뽑으면 돼요? 네. 이렇게 하면 돼요? 3개까지 뽑으세요. 3개. 뽑아봤어요, 꼬키? 아니요. 이렇게 뜯으면 되죠? 네. 10명. 4등. 4등. 5등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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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라멜이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5등이요? 5등이요? 5등. 5등을 먹을게요? 1등 카라멜. 주세요. 한 번 더 뽑으실래요? 네. 카라멜 2개 되겠어요? 2. 카라멜 하나 더 주세요. 근데 뽑는 사람 말이 없는데 제가 한 번 더 할게요. 네. 3등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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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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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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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은 뭐예요? 스탬츠 안 나와 환호 갖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? 안 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보여요 오늘 사람은 이번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? 바로 이거 오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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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환호요? 1등은 하나씩 뭔데요? 어깨야 혹시 해봤어요? 아니요? 이거 뽑으면 돼요? 5등 5등은 캐러멜 아 4등 4등은 캐러멜 아니 뭐 카라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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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요 가운데 5등 4등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카라멜 카라멜 먹겠습니다 3,2,3,7,7 이렇게 뽑아야 돼요 4등인데요? 5등인데요? 5등도 캐러멜 5분이잖아요 진짜야 computer 5,6,7,2,3,3,2,2,3 5등 1,2,5 4등 심지어 근데 왜 2등밖에 없어? 1등을 하는 것 .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저는 몰라요 1, 2, 3, 4, 5, 6, 7 오세요 5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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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이렇게 못 사요 4등 4등 5등? 5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? 아니에요 아 이거 덥네 뭐예요? 도전은 못 참는데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무 많은데 나중에 보면 안 돼요? 사람들 좀 하고 나서 4등? 아 편하네 꽝도 있어요? 꽝 없어요 조합 뽑기를 이거 느낌 안 돼요? 몇 등이에요? 5등 아 왜 앞에서 5등이라서 5등이라서 2등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카라멜. 다시 여기 계세요? 네. 아... 과자. 과자? 성분이 스프링인 줄 알았어요. 축하드립니다. 한우요? 네. 한우 집에 속히는데? 한우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... 밀크 카라멜이라고 해요? 우와... 이거 맞죠? 한국이 좋더라고요. 아, 애들 진짜 잘하더라고요. 청년이도 잘하고, 성경이도 잘하고. 카라멜 하나 드실래요? 저기 큰 분도 계신데 한번 나눔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카라멜 드실래요? 괜히 하라 이거 좀... 5등이요? 3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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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개? 아, 그래? 4등. 아, 뭐 똑같은 거네? 4등. 아, 뭐 똑같은 거네? 카라멜. 카라멜 안 받겠습니다. 뭔가 한가울도 있을 것 같아요. 4등. 아, 뭐 똑같은 거네. 4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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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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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이 뜯고. 망치 같아, 잘 뜯을겠어. osan이, 저 중에서 그랬을 것 같고, 왜냐하면 4등 어차피 못 보고니까, 다른 사람들은 확률을 늘려주기 해요. 4등 5등만 뽑으니까. 4등 5등? 와, 나 진짜. 4등 5등만 뽑는데? rig xi fin söylet 것 같다. 이거 오늘 안에 다 끝나는 거죠? 제가 끝내도 돼요 지금. 진짜 마지막. 채 dei Yeti 선수자 실례 뒤 대기 Woah things yakee 저 도로 빛ık 뭐. 모두 부착 switches 2등 스팸? 이거 진짜 주는거야? 아 2등 뭐야? 어 이거 몇몇 있어요? 이렇게 벌려서 못 볼 수 있는데 5등 4등 인생이 항상 그렇네 옛날 카라멜인데 아빠들 카라멜 잘 먹겠습니다 저 이거 처음 하는걸로 편집해주세요 아 뽑기 이거 오랜만이다 최세분까지 뽑을 수 있다고 놀지 모르겠는데 4등 뽑으면 카라멜이 있구요 어렸을때 공략법이 있는데 벌써 아저씨들이 하나 뽑아갔네 원래 이거 무소리부터 뜯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센터도 뽑아갔네 공략법이 다 있겠어 4등 5등 4등 3등 잘 먹겠습니다 전 선생님은 느낌대로 가는거죠 3등 3등 2등 진짜로? 3등 4등 과자 과자 줘요 빨리 크라멜 필요없어요 이제 과자 줘요 인증샷 2등 몸에 안좋아요 과자 몸에 안좋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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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도 가능합니다 밀크카라멜 어떻게 기부해요 카라멜 드실래요? 이거 1등 있긴해요 근데 오늘 밖에 없는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1등 있어요 카라멜 먹을래요? 1등 안 나왔어요? 왜 1등 나왔다면서요 1등 나왔죠? 나왔다던데요? 1등 나왔다던데요? 1등 나왔다던데요? 아 나왔잖아요 본손님 트라이? 트라이? 네 복귀하시면 트라이? 1등은 하나씩 됩니다 저거 첫번째에요? 네 첫번째에요 세isión 세 hugely 보면 되죠? 뭐 이렇게 이래세요? 1등 한개에요? 뭔데요 진짜로? 1등 몇개에요? 1등 한개지 왜 진짜로 어? 여기 연습은 안 되는데 저게 없잖아요 왜 진짜 1등이에요? 운이 좋은걸 어떡해요? 진짜 1등이에요 진짜 1등이에요?